엄마, 아빠, 핑크, 옐로우 다 어디 간 거야? 어, 키디 아니야? 어, 보로로! 키디,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어, 우리 집에 엄마랑 아빠, 동생들 아무도 없어. 키디, 무슨 소리야? 너네 집 이사 갔잖아. 뭐라고? 너네 집 이사 갔잖아. 그것도 몰랐어? 빨리 타.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줄게. 고마워, 보로로. 키디, 꽉 잡아. 이제 출발한다. 키디, 여기 안 데려. 어, 그래. 고마워, 보로로. 다음번에 너 꼭 초대할게. 아우, 진짜지?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가고. 응, 고마워. 잘 가. 엄마, 엄마. 키디,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머, 엄마. 여보, 키디 왔어요. 아빠. 어, 우리 키디 왔구나.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키디, 엄마가 어서 음식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언니, 언니. 키디, 어서 와서 밥 먹으렴. 어? 네, 엄마. 우와, 엄마 엄청 맛있어 보여요. 아, 맛있어. 우리 엄마 음식이 정말 최고예요. 언니야, 쿵, 쿵, 쿵. 네, 카드 사자자. 퐁, 퐁, 퐁. 저도 주세요. 저도 저도. 아, 옐로우. 너 아까 많이 먹었잖아. 엄마, 이런. 엘로우, 빵구쟁이. 엄마가 응가 마려워요, 응가. 응가. 정말 네 동생들 못 말리겠다. 뭐야 옐로운 옷 똥 마려워? 아 그런 것 같아 아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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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빨리 휴지 갖고 와 알았어 어 화장실 화장실 아 배 아파 옐로우 옐로우 뭐가 다 했어? 응 나 다 했어 옐로우 다 있으면 물을 내려야지 옐로우 이거 다 네 똥이야? 엄청 시원해 뭐야 우리 집에 있는 음식 네가 다 먹은 것 같다 냄새 아 옐로우 아 옐로우 한 번에 안 내려가잖아 아 왜 이래 핑크 그럼 나 휴지는? 어 큰일이야 휴지가 없어 옐로우 어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아 더러워 아 옐로우 더러워 엄마 옐로우 똥 쌌는데 휴지가 없어요 그럼 물로 씻어야지 키티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어? 엄마 있잖아요 그랬어요 대상에 마녀가 어디 있니 진짜예요 엄마 그래 알았어 얼른 먹어 진짠데 핑크 비서 문을 여시오 재밌어 옐로우 재밌어 옐로우 좋아 좋아 내가 시켜줄게 어 누구지? 어 누구야 누구야 내가 가볼게 옐로우 어 누구지 나도 궁금해 빨리 씻고 가야겠다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드려야 하는데 아유 아닙니다 인사도 드릴 겸 친하게 지내자고 왔어요 안녕 꼬마야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녀야 엄마 할머니 마녀 키티 키티 할머니한테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할머니 키티가 무서운 꿈을 꿨나봐요 아 그럴 수 있죠 꼬마야 앞으로 진하게 지내자 아 하하 엄마 나 아빠한테 갈래 아빠 할머니 잔잔 드세요 할머니 할머니 저희랑 놀아요 네 저희랑 놀아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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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놀이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 꾹꾹꾹 정신 차리세요 요리 있으신가 할머니 아 아이고 그래 얘들아 할머니 할머니가 다음에 놀아줄게 너희들 그만하지 못해 할머니 좋아서 그러는 건데 할머니 그래 얘들아 아유 애기 엄마 내가 오늘은 바빠서 그만 가볼게요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정신 없으시죠? 죄송해요 내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애기 엄마 이제 그만 가볼게 할머니 할머니한테 인사도 못했는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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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놀러 오세요 할머니 할머니 어 그래 얘들아 정말 무서운 녀석들이군 마녀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네 어서 집으로 가자구나 네 어서 집으로 가자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